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상담사 구슬주입니다 오늘 ESL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우리가 이번주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 주가가 한주 내내 하락을 하면서 ESL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좀 깊게 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벌써 3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정도 빠지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다거나 여기서 좀 추가 반등을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셨다거나 하시면 지금 저점이 계속 낮춰지다 보니까 여기서 자칫 좀 손절을 생각하시거나 잘못된 판단을 좀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멘탈이 지금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ESL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지수를 먼저 좀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타 보면 1봉을 먼저 보시면요 1봉 지수 보시면 어때요? 계속 빠졌죠? 이런 구간을 ESL랑 같이 보시면요 지금 거의 동일하게 빠졌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차틀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왼쪽이 코스타 종합지수고요 오른쪽이 ESL인데 계속 동일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면요 ESL 개별 확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에 의해서 시장과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빠지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먼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ESL이 두 번째라는 건데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하겠잖아요 보시면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금요일날 우리가 힌트를 얻으셨던 게 뭐냐면 여기가 금요일날의 흐름인데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급락을 했다가 보통 오후짱 들어서 한 2시부터는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반등 없이 원웨이로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적어도 다음 날 오전짱까지는 추가 하락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염두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반대매매 반대매매에 관련해서 신용이랑 미수물량 지금 완전히 털어버리려고 지금 다음 날 오전까지 한 번 더 쥐어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무너졌죠 금요일 2.55% 이러면 월요일날 거의 확실시 된 거예요 월요일날 한 번 더 변동성 줄 거다 주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증시 보면요 연준의 2인자가 피컷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건데 0.25%가 아니라 0.5% 지금 가능성을 얘기를 하자 지금 증시가 무너졌다는 건데 예전에는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한다고 무너지고요 인상하면 인상한다고 무너지고 그죠? 지금은 많이 하니까 또 많이 한다고 무너져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요 결국에는 시장 조정 받을 때 돼서 조정 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엔셀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요 또 시장의 지금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엔셀 세력들이 이걸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에는 주가를 한 번 조정을 주고 싶었는데 이때 마침 조정을 주니까 여기서 개인들을 한 번 더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가 다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엔셀이 여기서 세력성 흐름을 보여줬죠 주가가 첫날 4만 5천 8백원 이 고점을 찍고 나세요 1만 6천 7백 40원 엄청나게 지금 갭이 큰데 이 갭을 누가 받았어요? 개인들이 물량을 받은 거라고 수급에 나와는 있지만 수급을 한 번 볼까요? 이엔셀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첫날 물량을 다 받은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게 일반 개인들이 받은 물량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들의 특성상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를 다 담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걸 따라서 하지 떨어진 거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세력이 받았다고 밖에 볼 수는 없는데 이 세력이 지금 물량을 받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날 거래량이 1조 4천억 터졌거든요 1조 4천억 터진 날 세력들이 물량을 크게 받았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자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4한가 바로 갔죠? 세력들이 물량 받으니까 바로 저점 찍고 4한가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4한가를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 쉬고 4한가 결국에 3번의 4한가를 보냈는데 이런 세력성을 지금 보인 상황에서 고점 찍어주고 여기서 끝난다?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볼까요? 분봉으로 5분봉으로 30분봉 볼게요 자 어때요?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물량 떨어질 때 다 받죠? 받았어요? 받았죠? 올릴 때 물량 그렇죠? 다 이런 식으로 거래는 터지면서 물량을 여기서 다 받으면서 또 올렸는데 자 여기서 지금 떨어질 때 보면요 거래대금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지금 없어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거의 죽어버린 상황에서 주가가 그냥 빼버리는 상황 그럼 여기서 지금 받아서 들어 올린 세력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주가가 빠지는 이런 과정에서 천천히 뭐하고 있어요? 다시 평단을 맞추고 있다는 거 낮추고 있다는 거요 세력들은 물량 받아놓고 다시 올리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단은 지금 이 밑에가 아니라 좀 올라와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자 EN세가 좀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앞서서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자 SK ETERNICS라고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보세요 자 상장하고 나서 얘도 주가가 2연상을 가면서 자 시장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서 조정 주죠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을 줬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 다 이탈하면서 엄청 지루하게 조정을 주다가 자 끝난 것처럼 보이다가 급등을 합니다 세력성을 완전히 보인 거죠 그러면서 고점을 다시 높여버리는 이런 흐름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자 SK ETERNICS의 이런 흐름이 자 EN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왜냐하면 이미 이 몸통을 몸통을 돌파를 했어요 자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수가 안 좋아서 빠진 거고 시장이 자꾸 무너지니까 조정을 준 것 뿐이지 별다른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9월 3일부터 해서 13일까지 자 미국의 생물보았법 자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표결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죠 자 이거 터지면은 주가 바로 반등 가능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CDMO 기업으로서 자 CDMO 기업으로서 지금 여기에 이제 엮인다는 거 강하게 엮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삼성전자 자 삼성에 지금 지분이 지금 있는 기업이고 삼성에서 조만간 대주주로 이거를 인수할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근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제가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이 대주주로 가게 되면요 지금 EN셀은요 여기서 주가 조단위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매물 때 다 소화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지금 거래대금 없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무주공산입니다 자 그런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게 지금 크게 두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제가 번호 위에 올려드렸는데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주가 하락할 때 좀 걱정되시거나 고민되시거나 불편하시면 주가 올라갈 때 본전에서 팔기 바빠져요 그만큼 주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반등을 세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더라도 보통 본전에서 팔게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수익을 못 본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같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셀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이제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이라고 문자를 구세주 번호로 010-2108-8706번 셀이라고 주시면 제가 타점 세력들의 평단 자 지금 평단을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릴 건데 자 이 세력들은 평단 밑으로 잠깐 뺐다가도 올리는 게 세력입니다 평단 이탈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자 세력들 평단 거기에 맞는 매수가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매수 구간 그 다음에 목표가 자 1차 목표가 2차 최종 목표가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 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자료로 지금 담아놔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건데 이거 받아가실 분들만 셀이라고 문자 주세요 EN셀 할 때 셀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걸 많이 눌러주시면 EN셀 주주님들이 지금 더 많이 보시고 도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런 부분도 좋고 또 저도 채널이 성장해서 좋은데 제가 지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최근에 선물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요즘 삼성이 지금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키아 M&A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수 금액만요 13조 4천억원에 육박을 해요 자 지금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이슈가 되는데 자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2%밖에 안 되는 지금 삼성전자가 왜 노키아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왜냐면요 자 지금 노키아가 2위로 있죠 자 그러면 합치면 17%로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단숨에 세계 2위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1위가 어디에요? 하웨이입니다 자 중국의 하웨이가 1위로 있는 자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2위로 자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자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중국이 1등을 하고 있는 거를 항상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 그죠? 바이오 CDMO 자 지금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시바이오가 급락했죠 나락가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까지 돌팔하면서 3년만에 100만원을 돌팔하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수혜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3일부터 해서 지금 13일 사이에 자 지금 생물보안법 패스트트랙으로 포기를 할 건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등을 하는 중국 기업들이 퇴출이 되면 2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키아 인수를 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세계 통신장비 시장 판두로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진행을 크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AI 자율주행 6G 반드시 필요한 이 통신장비고 1450조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연초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런 큰 호재가 7년만에 다시 생기다 보니까 세력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세력들이 지금 화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목표 수익률 150% 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지금 매수할 수 있게끔 드릴 건데요 9월 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매수해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 1억 이상 지금 여기다가 태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충분히 벌 거라고 좀 보여줘요 150% 수익이 아니고요 150% 부터입니다 그래서 150% 부터 매도를 할 거고 매도에 대한 타점 그다음에 매수 타점 제가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해보세요 바쁘셔가지고 그동안에 좀 직장생활 하시고 또 자영업 하시느라고 바쁘셨던 분들 제가 이 세력주 매매 이 스윙으로 가는 거니까요 최대한 해보시고 노키아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키아 관련해서 문자 주시고 EN셀 관련해서 문자를 같이 받아보고 싶다 그러시면 셀이라고 같이 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M&A 한번 엮이면요 시장에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반응을 해줘요 그런데 삼성전자 엮이면 10배 갑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23년도에 레인보우 로우틱스가 10배 갔죠 삼성에서 인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 천만원 가지고 해보시면은 한 2, 3천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상 하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좀 경험 삼아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0만원으로 한 300벌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놓치지 말고 제가 선물로 드릴 때 꼭 하시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채널 성장하는데 더 도움 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구독 조율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사실은 뭐 사심 없이 그냥 드리는 거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얼마를 보시든 저는 상관이 없고 항상 응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되시는 게 제가 잘 된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항상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 많이 보셨다고 인증들도 이렇게 많이 주셨거든요 보시면은 뭐 50% 수익 본 거 페트론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수익도 많이 보셨다라고 문자도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보시면 이렇게 인증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 방송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항상 응원 드리니까요 주말 동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계속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번 확인하시고 또 웃음 지을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